활대를 꽂는 작업을 할텐데 아까 여기 32mm 속티 이렇게 쏙 집어넣습니다. 아까 센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. 그냥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요거는 25mm 속티 25mm 속티로 이렇게 집어넣기 전에 먼저 수직부터 쟤야됩니다. 이쪽 방향은 요거 체결할때 했고 지금은 요 방향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